와우! 그럼 채연이와 함께 I1I 버다를! 와우! 와우! 너무 좋습니다! 여기서 또 저희가 언니들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서 저희한테 MMR을 준비했는데요 와우! 준비돼서 돼서! 너무 좋습니다! 한번 경북대 모셔서! 네! 그렇지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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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! 와우! 이쁘다! 나이는 그렇게 찬제가 여운을 가지려고 아픈던 걸까 숱하게 심하던 나는 그제야 나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손놈의 기억을 알아들고 있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목소리에 물결을 거슬러 나 돌아가 더 이상 널 가두는 어둠의 눈 감지 않아 두 번 다시 날 내놓은 척하지 않아 더 이상 널 가두는 어둠의 눈 감지